이 CIX의 센터 진영 씨의 치명적인 춤선 자, 오늘 또 실무를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간아의 학이슈 극한 커버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영 씨는 조간남의 묵음보 댄스를 보시고 이 춤들을 커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희 씨부터 출발합니다 음악 주세요 오우, 야 오우, 야 엉덩이 정말 없다 오우, 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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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바로 커버가 가능할지 음악 주세요 과연 보여줘 다치 야 야, 왕아 다치 야, 왕아 야, 왕아 왕아 아, 베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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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구 아, 잘한다 자, 야, 마지막 야, 마지막 자 와 좋아요. 이제 몸 풀었나요? 자, 이 상대로 나올 겁니다. 우리 춤의 신. 자, 바로 음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노래도 그냥 제목 붙여가. 오! 내가 댄스 키스다. 간다, 가. 나온다, 나온다. 기가 잘 어울렸다, 기가. 오, 예. 오, 예. 야, 못 살았어. 자, 이런 뉘앙스로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오, 똑같이 시작하네. 오, 역시. 자. 자, 과연 배진이 형은 남창희를 이길 수 있을지? 음악 주세요. 오, 시작은 똑같아요, 지금. 내가 댄스 킹 배진이 형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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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iser 오! 여하! charm 야. 야, Leg, freedom 야,ggi. 똑같아, 똑같아. 오호. 야호. 여하. 이제 벨지는ange 속에 개인기 보여줘, 개인기. 주세요. 오! 와우! 야! 오! 이야! 분명히 처음에 멋있게 나왔는데. 인정. 야, 이거 살리네. 진짜 무궁은 댄스인데. 확실히 추는구만.